안녕 안녕하세요 읽고 뜻을 말해주면 됩니다 먼저 자 시작 엔드 뜻은 뜻은 그리고라는 뜻이야 그리고 엔드는 그리고 유앤드아이 하면 너와 나 이런 뜻이야 오케이 그 다음 박스 박스 뜻은 창작 오케이 오가 그러면 뭐 중에 뭐 됐어 오 오 오 오 중에 아 그렇지 엑스는 뭐 중에 뭐 됐어 엑스는 네 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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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이제 엑스에 대해서 알려주면 벌써 여덟 번째 알려주는 거야 네 오케이 오케이 또 몇 번까지 알려줘야 돼 오케이 그래서 엑스는 즉 음 그즈 크스 지그즈크스 엑스는 뭐라고 지그즈크스 오케이 그럼 여기서 뭐 됐어요 지그즈크스 중에 네 크스 크스가 돼야지 박스가 되는 박스 박스 쓰면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여기 크스 있네 크스 얘가 비가 낸 소리 얘가 오가 낸 소리 엑스가 크스 계속해서 어 레드 레드 뜻은 붉은 붉은 빨간 그러면 이는 뭐 중에 뭐 됐어요 이는 에 어 중에 에 이 에 어 중에 에 됐죠 한별이 준비하는데 시간 왜 이렇게 많이 걸렸어 계속해서 얘는 해 마프 마프 그렇지 뜻은 대걸레 대걸레 그럼 어는 뭐 중에 뭐 됐어요 오는 오 오 어 중에 아 그렇지 계속해서 식스 식스 뜻은 여섯 여섯 유 아이는 뭐 중에 뭐 됐어요 아이는 아이 일 어 으 음 음 이 이 그렇지 엑스는 뭐 중에 뭐 됐어요 엑스는 지금 크스 그래 으 크스 그 이렇게 그래야지 에ivo 캠 daar 게 예 으 그래서 뜻은 뜻은 글물 깃발인데요 플래그는 A는 뭐 중에 뭐 했어요 A는 A 엑 엑 엑 엑 그렇지 그 다음 잼 뜻은 잼 잼이죠 A는 또 E 됐네요 그 다음 넷 넷 뜻은 얘가 그물이야 플래그가 깃발이고 넷 가 그물이에요 E는 뭐 중에 뭐 했어요 E는 E A 엑 엑 엑 E가 A가 됐죠 그 다음 위드 위드 뜻은 뜻은 가발이야 가발 위드 가발 여보세요 네 그럼 I는 뭐 중에 뭐 됐어요 I는 I E O S E E 그렇지 다음 햄 햄 뜻은 햄 햄이죠 얌 얘는 Big Big 뜻은 큰 큰 커다란 그러면 I는 뭐 중에 뭐 됐어요 I는 I 이 이 그렇지 예는 안 핀 핀 그렇지 뜻은 핀 핀 핀 핀 핀 그 다음 Can Can 뜻은 깡통 할 수 있다는 뜻도 있어 그럼 얘는 텐이야 텐 텐 뜻은 10 10 이는 뭐 중에 뭐 했어요? 이는 이 에 어 중에 에 에 다음 not 뜻은 땅콩 견고 땅콩이라고 하면 되겠지 not ok you는 뭐 중에 뭐 했어요? you는 you i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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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k 그 다음 믿어겠어 자 문장 카드는 한별이는 읽을 수 있는게 목표야 거기에 뜻까지 얘기할 수 있으면 좋구요 일단 좀 읽을 수 있어야 돼 ok 그래서 bears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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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re bears large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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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ears large large 그렇지 별 잘 알지 곰들이 날지 하다 이렇듯이야 별 잘 알지 그 얘가 뭐라고 별 잘 알지 그 다음 계속해서 별 잘 알지 별 뭐라구요? ok, live in Jews ok, 전체적으로 다시 읽어보세요 이거 왜 아니고? some bears live in Jews 여기 다음 some bears in love live 라니까 i가 이 됐어요 live live in forest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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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k, s 없으면 forest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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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 붙이면 forest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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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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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많이 배어즈가 스윙 웰 한대요. 다음. 들어봐. 뭐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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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선생님이 th 나오면 어떻게 소리내라 그랬어. 여기 th 있지. 다시 잘 들어봐. 뭐라그런지 이 사람이. This bear eats fish. 뭐래. This bear eats fish. 뭐라고. 뭐라고. This bear eats fish. 잘 안들리니 여기서 얘기하는게. 한별아. 아니요. OK. OK. 다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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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ears have big feet. bears have big feet. bears have big feet. 오케이, 그럼 Have you seen a bear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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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라고? Have you seen a bear? 잘 듣고 잘 따라하네 Have you seen a bear? Have you seen a bear? 오케이 문장 읽기가 너무 안 되고 있어 새로 봐 연습 좀 조금만 더 해 오케이 오빠 다시 바꿔주세요